밑줄 친 기억에 따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의종 나와져 있네요. 이분의 이름을 잘 모르더라도 대한제국이 왜 이곳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가국에서 참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바로 지금 헤이그의 특사를 고종이 파견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1907년도 되겠습니다. 영국 기자가 그것은 귀국과 일본사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일본에 위탁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방금 조약이라 하셨나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 황제폐의 재가도 없이 강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맺어진 억울한 조약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을사 늑약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을사 늑약의 억울함을 알리고자 우리가 만국평화회의에다가 특사를 파견했던 건데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렇죠? 자, 1905년이에요. 연도까지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을사 늑약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 첫 번째,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이미 나와져 있죠? 외교권을 박탈하고 조선의 정치를 간접적으로 주무르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하죠? 바로 통간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을사 늑약에서 외교권 박탈당하고 통간부 설치됐다라는 거 정말 잘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통간부는 이제 1910년도 한일병합주약 맺으면서 없어지게 되고 이제 조선총독부가 그때는 마련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우리의 국권 침탈하는 과정 정말 중요하고 을사 늑약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기억 잘 해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이거 독립협회에서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자,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맺어졌던 것입니다. 이거 민족분율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4번, 통학농민운동 1894년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부산에 이게 항구가 개항되었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부산 항구가 개항됐던 거 그리고 원산과 인천도 개항되죠.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약에 관련된 내용이라 1번, 5번이 조금은 헷갈리셨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강화도 조약, 개항을 하는 조약이고 이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간부가 설치되는 아주 억울한 을사 늑약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골라주신다면 1번, 통간부가 설치되었다를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